할렐루야 4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산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영화와 거짓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천히 하나님만 섬기세 찬송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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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빠져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 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엠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신로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록과 모하베의 신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네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네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네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 보험을 죽이라며 여러 보험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사객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대적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은 열어보암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열어보암을 죽이려 했죠 열어보암은 솔로몬의 손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피신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어보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열집파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명령을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겠다 열집파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것 물론 예배에는 열심히 나오셔야 되지만 출석 자체만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혹은 싫은 그런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려 애쓰고 힘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되고 멋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행복 최고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줄이라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참 쉬워 보이는데 또 어찌 보면 참으로 하기 힘든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